일요일요. 미스터 칸 오면 봄투화의 앞에 저 바로 촬영 감독하겠습니다 그냥. 홀버스 패러다이즈 아침보다 더 눈부신 기부이다. 아니 이거 오늘 밤은 근데 근데 빠바밤 근데 진짠데? 소아 봄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요. 아 오늘 갔을 걸 그랬나? 아니야. 언니 오늘 귀여운 머리. 아니 오늘 비가 올까봐 우비 쪄야 되는데 어제 갓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했어요. 미안해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잠깐 남궁님 진 좀 아버님한테 갖다 맡기고 오겠습니다. 제가 대신 어제 수련님한테 배운 거 보여드릴게요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꽁꽁? 얼어붙은?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컷! 네이버 지도 안 보면 못 감.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가면 안 돼요? 안돼.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. 이 사람이 그만 할 정도면. 그럼 약간 의리퀸처럼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한 명씩 외우기. 그리고 그대로 지도 안 보기. 왜? 말도 안 돼 버렸어. 첫날에 41,000원으로 자기가 그렇게 가다가. 고생했네. 뭐? 저도 화물 120km 밀고 왔어요. 상금 보러 왔는데. 이거 우리 셋이 다 나오게. 아 맞아. 이게 돼요? 여기 괜찮다. 그럼 물어볼게요. 하나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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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커플룩인가요?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. 둘이 굉장히 지금 바지부터 상의까지 약간 커플 세트인데요? 좀 그런데? 영광입니다. 둘이 옷 빨간색인 거 짜증나. 집보자. 하나 사줘 가는 길에? 나도 커플 하고 싶어. 하나 사줘. 질투나. 약간 커플 사이에 낀 약간 눈치 없는 여자 같아요. 정말 기분 나쁘고 질투나. X가 없어요. 아니 남보이가 왔으니까 오늘요. 네? 이렇게 가운데요. 양손에 꽂히네요 남보님. 어때요? 아 세상을 다 가지고 본 것 같네요. 아 근데 좀 걷다 보니까 바람 잘 불고 날씨도 있네. 날씨 좋은데. 양씨는 행복한 날에 올 거야. 진짜. 언제가 가장 불행했나요? 첫날요? 첫날? 무슨 일 있었는데? 일단 네이버 지도를 의심하는 그녀와 지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세봄의 어느 정도 트롤? 그리고 강아지의 유호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어떡해. 저 언제까지 포기는 안 했는데. 첫날에는 포기 나고. 언니 나 심하려. 이러고. 지하철 화장실 갔는데. 사람들이 그대로 지하철 타고 갔다고. 언니. 나 못하겠어. 안녕. 신호하러 간다 그러면. 우리 피부는 왜 이렇게 안 좋아.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밤을 얼마나 든 거야. 너물 수가 없었어요. 언니. 새빨기 연인군. 제 최선입니다 이게. 오늘 정상적으로 여기가 옮기기죠? 최선입니다. 우승했습니다. 그냥 보장하면서 좀 가세요. 아 쪽 가면. 편의점 다이소 있대. 아 다이소. 다이소. 심부지하지 마세요. 우리 길 다 찾아도. 우리 길 다 찾아도. 이분. 신입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오자 오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야! 맞서 싸워야 한다고! 뭘 오냐오냐 했던데! 저희 운수는 온전히 안 받아들이고, 이런 운수는 다 받아들이고! 자 남봉님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우리의 오늘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성태행역 가서 밥을 먹고요. 그 다음에 방종을 할 거예요. 그리고 호텔에 가서 짐을 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빨래방이랑 이런 데를 가겠습니다. 약간 오늘은 조금 휴식의 시간? 하지만 2만 번은 걸어야 됩니다. 진짜 몰라서 그런데 3분기 사신 유발 모델 좀 알려주세요. 잉시오실 나 진짜 대충 알려줬어. 근데 유발 1080이래요. 유발 1080이래요. 1080이 명품인데. 근데 진짜 편하고요. 컷! 왠지 이쪽으로 1절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진해서. 지도 본 것 같네. 오늘의 날씨. 지도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? 네? 운명에 지는 거잖아요. 진짜 언제까지 돌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이게 10km 걸어 봐야지. 지도가.. 지도가.. 근데 오늘 짧으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추억 아니겠어요? 몰라 이 사람. 와.. 레전드 비료 냄새. 와.. 비료 냄새 레전드 레전드. 아직 총선이 안 끝난 것 같네요. 멘복님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? 아니 그럼 사람 채취가 있겠죠. 아니 아무 냄새 안 나. 아니 나 나 나. 나. 채취가 있다니까 언니야. 수련님과 수련님의 향기가 있었어. 근데 수련님은 날만 좋아. 아니 오죽에 안 와서 그렇게 해. 아니 수련님 말고 우리 띵노님 오셨을 때 불렀어야죠. 수주직 여캠 양대산맥을 못 봤네. 아 기흥에서 갔었어야 된대. 마지막 우승했잖아. 자 한잔해. 다음 대회에서는 세곱이 가만 두지 않겠다. 기다려라. 기다려라. 나는 맨날 오버치 했는데. 니들이 맨날 안 할 때도 난 오버치 했는데. 평소에 하지도 않던 것들이 대회라고. 난 맨날 했는데. 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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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를. 여기다 이렇게 꼽고 싶어요. 이거 오빠인가? 아니요 그 어울려요. 한 번 더 해주실래요? 네. 누가 꼽인지 모르겠다. 예수 진짜요. 첫 년이네. 이렇게 꼽겠습니다. 네 근데. 어허 미친 년이라네. 그런 나쁜 채팅 치지 마세요. 아무도 안 쳤는데요? 그런 거 못 쳤거든? 아무도 안 쳤. 방금 띵노를 찍었었는데. 개빨라. 그리고 막걸리 먹었을 거잖아요. 어? 수련님이랑? 그 기회를 같이 나오는데. 막걸리랑 맥주 먹었어요. 당분간 금주 하겠습니다. 다음 게스트 언제죠? 확인. 일요일이요. 미스터 칸 오면. 봄 투어의. 앞에. 저 촬영 감독하겠습니다. 몰고 스페어다이스. 아침보다 더. 눈부신. 이제 언니 여기 하나. 봉숙아. 나 발이 너무 아픈데. 업어주면 안 돼? 봉숙아. 하지만. 누나 나도 힘들어. 언니가 진짜 아프면 이제. 아 진짜? 오케이. 알았어. 업혀. 어. 아.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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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. 아. 아, 나 못 참겠다, 저 사람이야. 아, 뭐 소요만? 효은 님 따라한 거야? 오! 나 포기한 밸런스처럼 해야 된대. 너가 맨 안 좋아할 거야. 좀 만들어주세요, 여러분들. 나 좀 군들거리고 제가 못 참겠다, 이거 어디 이런 거야. 아, 공포? 효은 님이랑? 효은 님 플레임인 거 아니야? 내 방송에서 미안한데 어떻게 됐는지 어제 결승전이라고 엄청 떠든 거예요, 진짜. 처음 개발렀어요. 어? 거기서부터 시작해? 거기서부터 시작해? 어, 어. 나도 모르게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내 인생에서 이런 여자 없었는데 한객님 언제 오신데요? 한객님 오면 쿠우님 몰래 눈물을 칠지 몰라 왓? 왜? 쟤가 어째서? 엄마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 뭐? 내가 한객님이랑 화빠한 걸 보고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? 질투를 느꼈으면 좋겠어? 히카츠야 정신 차려 히카츠야 너무 편하게 일한다 히카츠라 이춘 파일도 푸기ары 어? 2V다 아니 이거 오늘 밤은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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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인제 아니 근데 진짜 닮았네 근데 다람쥐 여기서 일하년 중 근데 이거 뭔지 알아요? 오늘밤은? 뭐 하고 사는데 예쁜 여자 인수차만 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? 휴대폰에 인수차도? 돋보기 오야 띵 누르면 자기야 빨리 인증해봐 지금 꺼내봐 지금 지금 꺼내봐 남봉님 핸드폰 압수 아 근데 무도한 건 아닌데 그 피디에 막 이상하게 여자 비키니 사진 많이 뜨더라 그게 이유가 뭐죠? 난 고양이 강아지가 많이 쓰던데? 알고리즘인가? 그렇죠? 남봉님 진짜 꺼내봐 남녀 갈드컵 열지 마세요! 남녀! 이게 왜 남녀야? 아나지랑 고양이를 같이 채워볼게요 남봉님 나 꽃 한 송이만 사줘 내가 왜요? 길다 꽃게 누구한테 샀는데 한 사람한테만 샀는데 남봉이 왜 소태야? 아니면 내 옷이랑 맞춰서 이거 그거로 구 어? 저거예요? 나는 나는 우리 사이 이 마려운 남봉이면 개축 노인콩이 빨리 교사 넣어 어휴 꽂아줘요? 아니 제대로 꽂아 뒤에서 꽂아야 돼 이렇게 겁나 못하네 소붕이는 이미 꽃이라 필요없다 수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정수리의 꽃죠 이게 더 작은 거여야 되잖아 그거 미친 여자잖아 맞.. 맞추신 거 같은데 뭐? 어때요? 할만해요? 첫날엔 무조건 할만해 오늘부터 템포도 올립니다 소붕씨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봐봐 이게 첫날차 그리고 이게 4일차 어떡해 둘이 차입아 소바오 왔다 소붕아 너 지금 너 지금 소바오 왔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노래가 막으러 아 진짜 유리 뭐지 유리 아니 소프니까 잘해 무서워 소바오 갑자기 정신 확들 놀라서 소바오 해제 끄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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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중했던 우린 Prudonda 우린 Prudondada 이름 포거낭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있는 흘릴 페퍽 잤다 FDA 다잤다 갑니다 conta 체인! 하나, 둘, 셋! 오늘도 성공! 안 놀라겠지? 여러분, 저희 이제 내일 오겠습니다.